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여기가 끝인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있네. 이런 거 큰일 나지. 여행을 돌아가자? 네, 당연히. 오, 벌레 많아. 벌레 많아. 요, 깜짝 놀랐어. 넌 고프다. 네. 야. 에이. 아이고. 에이. 야,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요, 이거 진짜 끝이야. 어? 맞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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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해. 약간 더 언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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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할 거면 그쪽인데 미끄랄 것 같아. 바닥이 안 좋다. 어? 예쁘다. 좀만 더 가고 돌아가자. 생각보다. 감사합니다. 난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됐다 아니 그 노래 맞냐고 에코를 좀 줄여야 돼 모니터가 안 되잖아 가수는.. 유럽 센트 employан 그 수리아야 저거가? 몰라 avete 이런 endure.. 너 다르네 괜찮아 괜찮아 나갔어 나갔어 미쳐나서 김도영 한자 이제보다 떠난 그대가니 나갔어 나갔어 나경 보다가 나 어느새 그대 말투 내가 하죠 예예예 난 일순이야 내 날순이야 너를 꼭 이렇게 내가 견딜 줄이야 질 않다면 처음 만나면 너를 꼭 이렇게 연행히 영영이 영영이 이제 우리 나뉘어 불꽃이 며칠하고 나를 깨끗하고 나를 깨끗하고 벌꽃이 영영이 밀꽃이 이날 시즌으로 이날 시즌으로 이 노래 여기 잡으면 안 돼 텐다보면 안 돼 건가 이제 바람이 깔, 천천히 바람이 깔 너를 고개를 해보니 영영 이제 우리 눈을 천천히 영영 이제 우리 눈을 간드러진다 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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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하고 있길래 올라왔지 얘 안 내려간다니까 난 뭔 노래야 가자 나도 불러도 돼? 나 많이 타는 거 2대1 하고 있길래 2대1 하고 있길래 2대1 하고 있길래 1대1 하고 있길래 2대1 하고 있길래 1대1 하고 있길래 1대1 하고 있길래 1대1 하고 있길래 1대2 하고 있길래 고원하게 비추는 테디 숨기지마는 너를 보여주는 걸 내 옆에서 시간은 우리 괜찮아 괜찮아 다시 웃고 뜨끈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대 씻고 아 근데 파란테네 흔들냐는 대로 힘든 그대 수많은 별이 그대 스쿨스! 캣! 스쿨스! 스쿨스! 남자를 몰라 삼자를 몰라 스쿨스! 와우! 와우! 이게 최고의 길이야 응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나 그냥 나인 것 같긴 한데 바이크? 네 바이크가 너무 작아 어떻게 되었나? 오랫동안 예 다시 돌아가자 마크를 찍고 있는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 우후 레츠고 여기 조심해 조심해 기름이 나쁜 아이고 오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잠시만요 10 스파이더를 먹었어요 제 바퀴가 잤어요. 여기 좁다. 아이고 이거 떨어졌다. 아이고 재밌지? 네. 조금... 무서웠어. 네. 거의 빠졌어요. 맛있는 냄새 나. 조심해. 고맙습니다. 여기 가전 벽에 commander. 그래. 확인하자. 우리가 더 빠르게 올랐다고 생각했어. 아inois. 와이프가 이렇게 꽤 깊enen 것 같네요. 와이프가 약간 깊o!" 와이프가 뭐고? 꽤많게 깊어요. 꽤 너무 멀어.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킥플블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다 카메라가 또 이러고 있었어 안녕? 이거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롱볼드가 더 재밌는데 솔직히 재밌지? 근데 스쿨터도 재밌어 그 친구들이 스쿨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 네 그 친구들이... 좀 할래? 배드민턴? 오케이 근데 배드민턴 왜? 노래방 하는 것 같아 와, 더 깜짝이야 이 안에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게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지 오케이 너무 짧았다 3, 2, 3 3, 3 오케이 와! 요, 더 깜짝이야 빨리 빨리 10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아이씨 알겠습니다 다가가가 와... 이제 그만 아아 완전히 오지 않게 고잠스러워 미친아 너의 마음 변명이라도 어떤 싶은데 눈빛이 빌려줘 너무 탁하다고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제 시작된 거 같아 오늘 만드신 그 맘을 걸어 한숨과 지금의 전부 넌 우리의 난 사니까 수없이 버금 나가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더 나선 안 돼 숨겨져버리지마 난 일어내도 깊어진 이 사랑을 봐 내 입을 막아도 세상이 나는데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산다를 몰라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킬 산다를 몰라 가자! Deep shower Let's go Lately 우선 시작된거 아니야? 감정 그리고 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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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치 멍치 더 쉽게 보여 어딜 가고 넌이 멀리 쉬는 내를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는 나는 피곤해 떠나지자 넌 법이 넘치자 두고 가야 할게 많은 겁이 나나 헤매한 시절 그리 필요해 바닥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저 멀리 갈 수 있는 내가 필요해 가야 할게 바닥을 바라보는 눈이 고임을 상당히 바다가 흘러가면 파도 안에는 빛빛에 나와 멀어지는 도시 물건이 너머진 가로 멀린 걸 바깥 바깥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난 be ok 내 삶을 만족해 난 당황 걱정과 우려는 필요 없어 바닥을 바라보는 반응 멀어지는 도시 바닥을 바라보는 멀어지는 도시 해본경이 넌 내 사랑은 말이네 내 사랑은 말이네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에이 오늘 밤 너나라고 나는 나라들어라 저 달이 영원히 좋아하네 너도 나처럼 왜 너무 털빈 가슴 안고 사는 눈물 털빈 바람에 부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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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처럼 생각해 기대하는 한숨 다 내 향기 또 하루가 지나도 한잔 주머니 팝콘이야 이번엔 다 잔구나 오늘 밤 너나라고 나 나라들어 저 달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너나라고 덤빈 가슴 안고 사는 눈물 덤빈 가슴 안고 덤빈 가슴 안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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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좋아 하필필필필필필필필필 다 나오는데 그 편을 아는 둥둑섞에 눈물 속의 눈 남겹살이 색이 페인아 나는 잘 설문하는 말 엑상삭한 여왕 왜 이러댄 썸ербn하던 열쇠 좋은 눈씩 바라내려 오 어두워진 나 하늘은 보온하지 않는 별처럼 사랑이 난 믿음이고 영원히 할 때 하는 꿈 그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꿇어버린 그대 마음을 영원한 뜻을 안으로 감사될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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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려는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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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이는 선을 잃은 이곳이 그 세상이 되어 곁에 있을 테니 아 이거 너무 꺼세요? 짧 두 번째 라이브 방송 초초 공개 마크 못 쓴다 지금 터미노 라이브 아 네 아 네 아 예스 하 잘한다 하던가? 그의 시간을 넘쳐 그의 시간을 넘쳐 그의 시간을 넘쳐 우리를 해두고 고마웠을 때 마지막이 그의 시간을 쫓아도 더 비싸던 나에게 그의 시간을 돌아가시던 말 내 그의 마음 눈이 오던 그 기쁨 하는 자랑을 왔을 때 돌아보면 너는 거기 있는 걸 여행이 끝났지 난 안겨질 거야 그때처럼 널 가슴에 바들받고 I'm coming home 왈츠 어젯이 날 반경 이 타영도 사라졌어 이 타영을 사라졌어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끝에 만나고 너라는 두 분이 내 근처에서 언제나 빛나던 사실 잘 만나고 말해줄 너의 그 말 당신 곁으로 I'm calling home I'm riding with me I'm lighting with me You are burning with me I'm doing it I'm disrupting you I'm doing it You are burning in the blue You are burning with me Warm all the actions Only your chance Let's go! 야 마크가 놓고 나왔다 형 이게 내꺼야? 마크가 놓고 나왔다 같이? 같이 해 같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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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는데? 밑에 자체 걸어가는 나의 달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날아가죠 사상 덕끼리 끼리 하는 거랑이 난 나를 처음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 저녁 윙 윙 아무 살이 고쳐 이 날은 비긋듯이 빨리 날아가죠 윙 윙 윙 돌아가는 세상에 비긋듯이 계속 채원의 목소리 이 날은 비긋듯이 이 날은 비긋듯이 이 날은 비긋듯이 아니까 어색 fenua various 너랑 맞아 위 위, 하루하루 더 나를 보고 싶다면 날아라 위 위, 돌아가는 세상 나를 비위시에서 쩍쩍도 저도 음, 음, 따라친 내 눈ötting 눈이 언제 간에 니 세상 너를 빼라 짠, 짠니다 짠 아 맞다 아 맞다 소장님 꼬자장 이겨내 여기저기 전혀 없어 소장님 차장해서 넌 찾아왔을 거야 그 어둠다 견뎌 여행을 위해 견뎌 사이에서 다시 찾아갈 때 니가 어느 나라의 끝인지 진짜 좋은 너는 혹시 부를 이 밤이라도 아프다 아 계속 그를 줘 너무 높긴 한국 대한민국 노래들 너무 높아 노래 더 해? 정답 퀸이다 퀸 반대기 반대기 아내가 넌 나비 천국으로 달려가네 진심으로 기대고 끝도 없이 달려가네 외로움 안고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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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손이 높여 우리 둘의 놈에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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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우리 같이 저쪽으로 가는 것을 알아서 너랑 어울린다 귀여워 이 노래도 진짜 너랑 어울린다 사실은 이제 예약하지 말자 저기꺼만 뭐야 저거 무섭시 천천히 세트도 그대는 주인하다고 아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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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다가서 진짜로 그대는 못찾아봐 괜찮으세요 또 찾아 사랑을 주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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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저만으로 기도하고 말했던 사랑이 좋아 좋아 근거합니다 시작 오 아멘 뚠뚠뚠뚠뚠 아멘 아 찾을수록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무 아름다운 좋아 와 잘했다 방금 약간 방금 여기저기 개인기였는데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그대는 너를 아는 거죠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 오케이, 렛츠고 와, 이 노래 진짜 와, 이 노래 진짜 와, 신난다 맥주 19 에이 서서 불러줘 그 약간의 댄스도 같이 해줄 수 있어 아, 예 에이 에이 도움맛이 펭시 렛츠고 에비핀 이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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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간 연습을 더 해왔는데? 아 진짜? 아니야 자 오늘 M7마트 자 바베큐 파티 M7마트 따라리 김치 그래도 뭐였어? 고기 구우면 끝 아니야? 그 김치라고 해도 그래도 다만 먹지 않아? 양송이 다 소고기야? 참기름장 아니 삼겹살이랑 삼겹살도 있는 아주 좋아요 근데 솔직히 배 안고파 난 그래도 약간 보니깐 좀 그렇네 고사나 고사나 또 달려야지 또 달려? 또 달려? 배터리 진짜 잘해놔야지 냄새 맡아 봐 어떨 것 같아? 보기엔 좋은데? 보기엔 좋지 그냥 시제품이거든 그 상추 뭔가 안 먹으면 솔직히 나랑 P1 형 지금 할 거 없지? 솔직히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물 없나? 노래는 그만해 어? 노래는 그만해 아 어차피 먹 좀 쉬어야 돼 이따가 달릴 거면 큰 그릇까지 먹나? 김치찌개 김치찌개 맛있겠다 이거랑 이거랑 전송이랑 양파는 왜 필요한 거지? 양파 안 구워? 안 구워도 돼? 전시 상관없어 나도 없으면 안 먹고 있으면 먹어 배 안고파 이제 좀? 아니 다시 배 안고파? 밥 먹을 사람? 나 먹을래 이게 뭐해? 바비큐 바리 다리가 약간 후덜덜 후덜덜 노래 너무했어 우리 아니 아까 간 좀 봐줘요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 간 좀 봐줘 나한테 아까 짱가 싶어서 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그러면은 에이 좀 오래 끓여야 되니까 쌀 와 있네 이것도 버섯을 씻는 거야? 버섯 씻어야지 근데 고기 이제 구워도 될 거 같은데 마늘 먹고 싶은데 마늘 씻어야 돼? 마늘 씻고 잘라줄까? 그 끝에만? 응 이거 너가 쌈장만 좀 푸고 있어 고기 굴게 잘라줄게 소고기부터 가야 되지 밥 먹을 사람 나 괜찮아 그럼 딱 두 개만 더 할게 소고기 이거 후추 소금 할까 솔직히? 해야지 진짜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야지 거기는 문 선생 가? 가요 순식간에 익을 거 같아 순식간에 익어 소고기랑 이거 이거 가 가 가 틀리면 오면 되지 어 갈게요 가세요 등심? 맛있겠다 소세지 아 형이 줘야지 소고기인데 아니야 맛있다 삼시김치찌개 팝 팝 없나? 팝은 이거 봐 여기다 여기다 여기 김치찌개인데? 그러니까 삼시김치찌개 봐 아 이게 13분에 포기 쉽겠다 내가 그 위프트 김치찌개 핸드배로 이렇게 아 여기가 더 많아 이렇게 나 이거 접시 안 써 탱킹홀락 와 지금 진짜 맛있어 고고기 에알이야? 어 으음 어서? 응 형이 와 뭐야 나 여기야? 맛있어 감사합니다 밥 하나 남았어 먹을 사람 나 나 밥은 미치다 밥이 여기 뭐지 이거 약간 야 나도 뭐해 이거 하면 이거 치워야 돼 능치찌개 야 아 누구야? 아니 혜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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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혜찬이야? 이렇게 안 돼 아니 너무 다르잖아 너무 다르잖 진 아뇨 Frage Fuck Talk